대한부인회 임원 야유회가 27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5 Mile Lake Park에서 열렸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모인 임원들은 대한부인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한인사회 인사들을 초청해 약 40여 명이 함께 식사하며 담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퀴즈와 난센스 게임으로 준비한 상품을 나누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대한부인회는 오는 10월 29일 오후 5시 타코마 모렌 호텔에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